자 여러분 또 시작해보죠 이 시간에는 주택법상 365페이지 제5절 보죠 자 1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설명 오른거 이렇게 되어있죠 일단 1번은 봅시다 한국토지주동사가 총 지분 70% 출제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 시장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방공사 한국토지주동사 이런 국지공하고 이네들이 만든 그 부동산 투자회사 이네들이 총 출자 비율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였죠 이네들이 입주자를 사업주체로서 모집할 때는 관할 시장우수 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네들이 아닌 민간사업주체가 바로 등록사업자 같은 그런 민간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시장우수 구청장에게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바로 모집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네들은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신고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1번 틀렸고요 2번 이 관광특구에서 건설공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미터인 아파트가 있다 이런 공동태계고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관광특구 안에서 50층 이상인 공동태계 아파트 같은 것 또 층수와 무관하게 높이 150미터 이상인 공동태계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적용 대상이 다 틀렸죠 4번 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지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극등이 우리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것도 다 줄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장할 때는 누가 지장하느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장하지 시도사는 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사가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던 지문이죠 5% 위만이면 매도총가 하나도 맞습니다 5번 사업체가 투기관료계에서 건설 공급안은 줄 거예요 주택의 입조로 선정되지 이걸 흔히 분양권 입주권이라 하죠 이 투기관료관에서는 이런 입주권의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요하여 지정이 되죠 이때 전매는 입주권을 내가 취득했다 그러면 분양권을 제3자한테 돈 주고 받으면 매매 공짜로 주면 증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매매와 증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뿐만 아니라 알선도 못하게 막고자 이 투기관료를 지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갑이었다 갑이 갑자기 사망하셨다 그러해 자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 명이 있는데 그 자가 상속을 통해서 아버지의 분양권치를 넘겨받는 것은 투기 우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라든가 증여는 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상속까지 할 수 없다 이건 틀린 거죠 상속은 허용된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투기괄주관에서 입주권 전매 자한을 가하게 되는 기간은 그 사업주체로부터 소유권은 이직을 완료할 때까지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주택 공급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요 자 2번이 틀렸어요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그것도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재료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하가 틀렸어요 이하라는 것은 같은 질이라든가 더 낮은 거 학급을 써도 된다 이 말인데 틀린 거예요 이상의 자료로 자재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하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68쪽에 1번 들어가죠 주택법상 주택의 전매 행위 자한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틀린 것은요 5번입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써 공공택지 에어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 이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 전매 허용되는 사유가 바로 8가지가 이번에 생겼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고 전매를 하게 그러면 규제합니다 그래서 5번에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틀렸죠 없이도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이렇게 그래 269페이지 보면 전매 허용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허용 사유 하에 전매 기간 중에 전매 장기간 중에 전매의 매매 증의를 하고 싶다 그때는 그 사업주체한테 동의받고 하죠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혜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매 허용 사유가 여기에 7가지였다가 그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다 그때 부도 파산 났다 뭐 그렇다든가 그럴 때는 바로 이 전매가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는데 자 주택법상 투기괄지 지정기준이다 이 주택법령에 있는 전문의 2부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이렇게 연결된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인가 10대1인가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택규모 이하 주택은 10대1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청약증률 10대1 국민택규모가 아니면 그냥 5대1 그 다음에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으로부터 몇 퍼센트 감소하면 바로 투기괄지를 지정해서 묶어놓을 수 있냐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을 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면 공급량 부족 수요 증가 그래서 투기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겠는데 이 3번은 정답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타가 있는데 오타를 3번 이렇게 돼 있는데 37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3번을 지우시고 5번을 수정 오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3번은 옳은 거 찾아라 그랬는데요 5번은 맞습니다 이 조종 대상적을 국토교통장에 지정해서 입주권의 전매전을 가졌습니다 과열지역이냐 위축정에 나눠서 지정하는데 과열적으로서 조종 대상적이 지정될 때는 1적, 2적, 3적은 안아요 그때 1적은 소유권 등길까지 단 한 3년 초과할 수 없다 2적은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제3적은 공공택지역은 1년 공공택지역 아니면 6개월 이런 전매전을 가하죠 이런 조종 대상적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하고요 해제도 국토교통부장관만 할 수가 있어요 이때 필요하면 직권으로 해제를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지자체장인 시도사 시장구석구청장이 해제 요청을 하여서 그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때 해제를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그런데 1번은 왜 틀렸는가 1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유로 지정할 수 있다 평균을 초과한 게 아니라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이하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이죠 2번은 시도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시도사 이거 취해야 되겠죠 국토교통부장관은 마지막에 조종 대상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시도란 말 취해버리고 그냥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힘을 거쳐서 이렇게 3번 이 투기과주를 지정하게 된 경우 지정기간은 몇 년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밥에 없는 내용이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이 투기과주로 지정되면 그 직원의 주택은 전멸행위가 지정한다 투기과주가 이렇게 지정됐다 지금 서울특별시가 전체로 투기과유로 묶여버렸는데 이 투기과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기존 주택도 전멸을 잡았느냐 그래서 함부로 매매도 증여도 못한 게 아닙니다 투기과유로 지정된 후 그 안에서 신규로 주택이 건설 공급되어질 때 그것을 공급받고자 분양수정에서 당첨이 됐다 그랬을 때 주어지는 그 쥐를 당의 주택을 입주로 선정된 쥐라 하죠 이걸 분양권 입주권을 합니다 이런 입주권 분양권 입주로 선정된 쥐의 전멸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주택이 다 전멸 제안을 받는 건 아니다 4번 그래서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372페이지 1번 문제 보겠는데 이 주택법상 리모덴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조문 1보다 이렇게 요즘에는 출제원들이 그냥 조문 그대로 복사해서 가로 넣기를 많이 출제합니다 왜? 문제 만들 때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문제 만들기도 아주 좋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요즘 추세가 그래서 가볍게 보자면 리모덴 기본계획 수립 절차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이렇게 연결한 것 그래 이 숫자가 많이 나오죠 리모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며칠상 주민에게 공납시키는가? 14일 지방의 의견 들 때 의회에서는 며칠 내 의견 제시하는가? 30일 이렇게 문제 2번은 또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3번도 또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한번 보십시오 자 이어서 바로 농지법을 보겠습니다 이 농지법은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 그런데 이 두 문제도 소중하니까 농지법도 좀 요약집 받으시면 요약집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좀 하세요 그러면 두 문제까지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공법에서 한 문제 한 문제는 아주 소중합니다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법이 두 문제 나오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정리를 해두셔라 자 문제 들어가죠 1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면 기역 대통령으로 정하는 단형생식물의 재비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단형생식물인 약초, 그 다음에 인삼, 목초, 그 다음에 과수, 유실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용 생물, 식물 등등등 이런 것들이 현재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 토지라면 일단 농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이 하는 토지 세 가지를 지어야 되죠 그래야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아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갈랩폐상 산지용 하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있다 단형생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 아니다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단형생식물을 재배가 아닌 계속적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자, 기역은 일단 농지인 것이고요 니은, 관상용 수목, 묘목을 적용목조로 식재한 재배지로서 실제 토지가 이용되겠다 적용목조로, 우리 아파트 단지를 들여다보면 적용목조로 식재하고 있는 나무들이 있는 땅이 있죠 그건 농지가 아닌 것입니다 적용목조로 식재가 되어 있는 그런 재배로 실제 이용된 토지는 농지가 아니에요 그래, 적용목적이 아닌 그런 목적으로 적용용 간상용 수목과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가 있으면 농지가 되죠 그 다음에 디귿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으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 계량시설에 해당하는 양수시설,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부지가 있다 이것도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하고 디귿, 이것이 답인 것이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 보겠는데 농지법상 농업의 종사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이 농업인의 요건, 시험에 또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농업인의 쥐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법 적용대상 농지에 취득 소유할 때 농업 경영 목적을 한다면 면제가 관계없이 무장적으로 취득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농지 취득에 따른 소유권 2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농지 소유안할 시구 음면안한테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첨부에서 내야 등기 소장이 등기를 완료해 주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농업인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 농업이라는 것은 이렇다 바로 1000년부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경제하고 단영성을 제외하고 있는 자 그리고 농지인 땅에 있다가 비닐하우스 버스제 같은 시설 농업의 면적이 330점부터 이상으로서 그 속에 농작물 경제하고 있는 자 단영성심을 제외하고 있는 자 1년 중 바로 90일상 농업에 종사한 자 그 다음에 대가축 2도 중가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 1천수 꿀버 10군을 사육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자 그 다음에 연간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이상인 자 이런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이라도 충족하면 농업인의 주인은 인정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2번 농업인에 해당한 자 이렇게 돼 있죠 1번 꿀벌 10군을 사유한 자 농업인입니다 2번 가금은 1천수인데 500 안 돼요 3번 축산업에 종사 120일이 안 돼 100일이 안 됩니다 농업이 안 됩니다 4번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해야 됩니다 미만이면 100만 원 안 됩니다 5번 빈하우스의 설치 면적이 330점부터 이상해야 되죠 330점부터 미만이니까 안 돼요 농업인이 5번도 아니에요 1번만 답이죠 3번도 같은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네요 농지 뭐 농업인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어요 농지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가손인 경우에는 농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가손이다 그러면 실제로 농작물 경작 단역세를 예비하고 있으면 그 기관과 보관하기 농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해당한다 그래야 돼요 1번이 답이네요 2번 아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농업인인가 바로 1년 중 축산을 120일 정사했죠 그러니까 농업인입니다 3번 농지에 천전부터 이상했다 농장을 경작하면 농업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맞습니다 인사무처베제가 단영선심으로 재베지인데요 그것으로 이용된 계속적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인토리였다 그러면 무조건 농지죠 그 다음에 5번 농지수제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사일을 농작으로 하는데요 농작으로 일부만을 이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우도 이탁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는데 농지법령상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으려고 농지를 취재할 수 있는 경우 1번 농업법이나 합병 농지를 취재할 때 농취증 필요 없습니다 2번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것 다 줄 거예요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재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드럼케이션 할 때 전부에서 내야 됩니다 또 농지전용 화가를 받은 그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등기시장할 때 내야 되죠 다만 그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시장할 때 농업 경영서는 작성시청비해서 낼 필요 없다 이거 그런데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재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 구분하시고요 3번 공유농지를 분할해서 취재한다 농지취득 필요 없죠 상석으로 농지취득할 때 농지취득 필요 없습니다 시환석으로 농지취득할 때도 농지취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방자찬체가 한국농어총사가 농지취득할 때도 농지취득 필요 없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담보농지를 은행 등이 취재할 때도 농지취득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취득 농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재하는 자는 농지취득 발급을 요한다 다만 그 경우는 농업 경영서를 작성해서 낼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5번 볼까요 379페이지 5번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자가 소요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위탁 경영사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은 꼭 숙제해 두셔야 돼요 1번 현역으로 증집 군대에 깔려갔다 농지취득하면 군대 가야 되지 그래서 위탁 경영을 허용합니다 미국 여행이라는 것은 국외 여행을 의미하죠 국외 여행을 몇 개월 이상 다녀오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위탁 경영을 가느냐 3개월 이상 그래서 허용되고요 3번 선거에 임해서 지방의 의원 취임 작용할 수 없다 그때도 가능합니다 농업법이 청산 중일 때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2개월 동안 치료를 필요한다 안 되고요 최소한도 치료는 3개월 이상 요한다 그럴 때만 바로 위탁이 가능하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해설을 보시면 해설 위탁 경영이 가능한 사이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설들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 부상으로 몇 월 이상 치료를 요할 때 위탁이 가능한가 3월 이상 이걸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3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6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만을 모두 그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좀 깊게 들어간 문제였습니다 그 가수를 가지시기 열매속기 재배관리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몇 주간 며칠 이상 직접 종사하면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느냐 30일 이상입니다 4주간은 4, 7, 28, 28일밖에 안 되니까 부족하죠 4주간이라 30일 이상 그 다음에 니은 대한민국 전형을 6개월 이상 일주한다 이 국외 여행을 3개월 이상 다녀오겠다 하면 위탁 경영을 허용하지만 국외가 아니라 국내 여행은 위탁 경영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니은은 위탁 경영을 할 수 없고요 디귿은 되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작용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위탁 경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2페이지 1번 보죠 농지법상 농지임대차가 하는 설명인데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4번이 틀린 건데요 이 4번은 작년에 이 문제가 출제했던 기출문제인데요 이 작년에 개정을 했던 내용이 4번 지문입니다 농지임차인이 농작물 재배시설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농지임대차를 하고자 한다 그때는 시설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간만 빌려주고 이 토지 농지수여가 다시 해소해 버린다 농지를 임대차기간 끝났다 해서 뺏어 버리면 신살비도 아직 빼지 못했는데 임차인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임대차기간을 작년에 5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임차 받았습니다 내가 임차 받았는데 이용을 하게 될 때 인삼 재배를 한다 단양성심을 재배한다 가손암을 심는다 이럴 때는요 5년을 또 보장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인삼을 심어가지고 약불이로서 역할을 하려면 5년간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3년간은 상품성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잘 좀 알아두십시오 올해는 이게 합력감이니까 꼭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바로 맞습니다 1번 지문 60세 이상이어서 농업경영기관이 5년 넘은 농지원의 임대를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안지 않고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럴 때 시장소청은 너네들 임대차관 끝내라고 종료를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명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거 봐두시고 3번 임대차기간은 임대차기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농지 소재로 관한 시구 음면장을 확인을 받고 해당원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남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등기가 없어도 농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생기게 하는데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해야 되죠 농지인도 받고요 바로 우리 임대차 회의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시구 음면장한테 가서 확인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참고로 보시고 또 나올 가능성이 희망합니다 그리고 문제 2번도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3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인들인데요 농지법상 조문일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이렇게 연결한 거 이렇게 되어있죠 기역 이 유효 농지 대리경작자는 대리경작하였다 수학량 나왔다 그러면 그 농지 소재자 임차인에게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되죠 토지 사용료는 수학량의 100분의 10인 10%다 쌀 10가마로 수학하면 한가마로 갖다 주고 100가마로 수학하면 10가마로 갖다 줘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0% 이때 지급식은 수학일부터 2개원에 갖다 줘야 된다는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농업지능적 밖의 농지를 농지에 허가받지 않고 전혀 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에게 100분의 얼마에 해당하는 벌금에 의해서 체발하시냐 50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3번 디귿 군수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회 없이 지정기간까지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가에게 얼마까지 이행강령을 부과할 수 있는가 이행강령은 20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이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 들어갑니다 농지법령상 농업지능적을 지장할 수 없는 지역 작년에 나왔는데 이건 좀 쉽게 나왔어요 이 녹지적에 따른 지장할 수 있죠 이 농업지능적은 농지보존차 시도사가 생겼는데 지장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 있는 농지에 따라 지장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녹지역도 서울특별시의 녹지역은 지장할 수 없다는 것 나머지 육대광역시의 세종특별자시의 제주특별자도 시군에 있는 녹지역에 따라 지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가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필을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바람이 불어오므로 말면 아마 가을철에 바로 배가 떨어지고 사가 떨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바람업해를 막기 위해서 가수원 주에다가 근처에다가 방풍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방풍림이 조성된 토지가 있다면 그것도 농지를 보는 것이죠 이때 그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전용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죠 2번 1번 맞고요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번 농지전용 화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필지 안에서 병행한다 그러니까 농지전용 화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농지전용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신고가 아니라 병행화가를 받아야 되죠 병행화가 자 이렇게 농지가 있었습니다 농지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건축을 하겠다고 농지전용 화가를 여기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래 여기 하지 않고 여기다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병행화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아니라 병행화가야죠 2번 틀렸고요 3번 산지전용 화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관한 농지라도 다시 이를 살림으로 복구하려면 이때는 화가받지 않고 조용히 복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 돼요 3번 틀렸고 4번 이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로 전용한다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로 전용할 때에는 신고한다 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가날 시장구석구청장이지 농림축산신부장과 이게 틀렸어요 시장구석구청장 이때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로 전용하게 될 때에 그때는 시장구석구청장한테 농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마치면 하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5번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 가수 내의 다른 지모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5.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했어요 전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창고를 냈다 그러면 지목을 바로 창고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주택을 냈다 그러면 지목을 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 가수 내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이래야 되죠 고로 틀렸습니다 틀렸다 그 해설에 보면 해설이 5번 이게 잘못됐어요 왜 해설이 그거야 해설 5번 지문을 지워버리고 수정하세요 5번 그 해설을 보면 5번의 해설이 잘못됐어요 이게 해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번 지문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 가수 내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을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힘차게 이 공법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 기출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풀면서 여러분은 출제 경향도 생각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기출문제라는 게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 공부를 공법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에는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